네 이렇게 주말에도 극장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문의 인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장해주세요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출연한 김성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 이중원 시간 이렇게 자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에 좋은 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영역을 연기한 이중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연 연휴 저희 영화 보러와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주변에도 추천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황사장을 연기한 김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 휴일 귀한 시간에 저희 영화 선택해주시고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길 바라겠고요 또 천박사 많이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가야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영역과 연기한 이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전에 있는 빵집 정답 정답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많은 분들에게 입소문 내주실 때 영화 제목을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콤박사 태화연구소 보셨다고 소문내시면 안되고요 천박사 태화연구소로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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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감사해요 나는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기분이 좋아요 촬영해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같이 오셨으면 딱 아이고 너무 행복하겠다 아유 어머님도 오셨어요 영화 재밌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딱 찾아주시니까 아유 오늘 데이트하셨네 아하니까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다 채워주셔서 거의 이렇게 힘내고 다닙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이렇게 채워주시고요 어? 재밌으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저희 천박사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천박사연구소에서 임행연을 맞춤 박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천박사는 볼수록 더 재미있는 영화이니까 다들 써보러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주문을 많이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박사 영지향 네 네 네 네 일단 2주차 주말인데 이렇게 2주차에도 극장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무대인사를 개봉 전주부터 해서 3주째 하고 있는데 정말 늘 반겨주시고 늘 극장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화 만들어서 꼭 보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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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상대에 참석해서 작은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 소희양이 지금 번호를 뽑았는데 좌사분을 호명하시면은 핸드폰 들고 나오시면은 저희들이 굿즈랑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사분 확인하세요 D열 5번 D열 5번 네 핸드폰 챙겨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F열 6번 F열 6번 F열 6번 F열 6번 네 난 E열 9번 E열 9번 E열 9번 E열 9번 네 자 마지막으로 G열 G열의 G열 G열 19번 네 알겠시죠 네 계단 조심하시고 핸드폰 챙겨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은 당첨되신 분들은 꽤 크게 한 축하의 박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하나 둘 셋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잘하시고 다음 분 네 가운데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받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buna 가운데로 오세요 아니 las 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은 추억이 되었기를 바라겠지요. 여러분 찬박사 많이 응원해 주시고 행복한 가을 되십시오. 인사드려 보러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봉헌판의 혜택이 참기 시작해서 아무리 잘 부르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